안녕하세요 갈티입니다 제 앞에 있는 나무는 자두나무입니다 자두 일반 자두에 비해서 굉장히 작죠 보시다시피 꼭 체리 같기도 하고 자두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기는 딱 자두 같죠 하지만 자두 먹어보면 자두 같지는 않아요 자두 같지는 않고 그냥 체리 같지도 않고 뭐 애매한 맛이 납니다 하지만 굉장히 달아요 요런게 다 익은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다 익은 거에요 다 익은 건데 일반 자두보다는 굉장히 작죠 요 앞에도 자두인데 얘는 자두가 아직까지 덜 컸는데 얘는 다 큰 거에요 그리고 하나 더 비교해 보면요 얘도 아직까지 덜 익은 자두 인데요 그것에 비해서 굉장히 작죠 맞죠 저는 솔직히 농장을 하면서 일반적인 것은 별로 안 심어요 뭐 농장을 해서 수익 창출을 하는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키우고 싶은 거 희귀종인 거 이런 나무를 굉장히 많이 키우는데요 이것도 좀 종료사에서 보니까 자두하고 체리 자두하고 체리가 어 뭐 자두하고 체리를 접목한 그런 거래요 그래서 조금 특별 하더라구요 그래서 나무를 심었는데요 뭐 맛은 굉장히 달고 좋은데 크기가 좀 작네요 꼭 체리 같기도 하고 자두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요런 거를 좀 많이 따가서 제 조카한테 주니까 조카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크기도 또 애기들이죠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이 먹기가 딱 좋아요 그래서 뭐 제 조카한테는 인기가 많은데 제 부모님은 이게 뭐냐고 자두도 아니고 체리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 항상 뭐라 하십니다 이걸 배내버리고 차라리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렇게 큰 자두 나무나 심어라 라고 하시는데요 어 뭐 저는 요런 나무도 있고 요런 나무 키우는 재미로 요 녀석은 뭐 자르지는 않고 계속 키울 거에요 매년 열매가 많이 열리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별로 안 열렸어요 뭐 한 가지에 한 개 두 개씩 열렸는데 올해는 뭐 미친듯이 달리네요 쭉쭉 달려요 바닥에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요게 목대로 봤을 때 제가 심은 지는 4년 정도 밖에 안 됐어요 근데 목대는 제 손목보다 훨씬 굵죠 자두나무 하고 체리나무 같은 경우는 특성상 뭐 굉장히 빨리 크는 것 같아요 일반 나무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크고요 그리고 거름 뭐 가축분 퇴비를 좀 많이 주잖아요 뭐 겨울 때 겨울에 많이 주고 나면 이듬해 봄에 나무가 정말 잘 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보시면 나무가 지금 한 4미터 5미터 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키우시면 안 돼요 이렇게 키우시면 안 돼요 자두나무는 요렇게 키워야 돼요 본대가 올라와서 이렇게 한 개나 두 개 세 개 정도의 가지를 받아서 이렇게 축 처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좀 관리 소홀로 인해서 하늘 높은지 모르고 나무가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정보 우세성이라 해서 나무는 그냥 놔두면 계속 큽니다 계속 커요 그래서 과수 농가에 가면 요렇게 가지를 잡죠 가지를 이렇게 잡으면요 나무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요 생각을 해요 과지가 막 휘어지잖아요 휘어버리고 막 눕혀버리면 아 내가 살기가 너무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내가 죽을 판인데 내 새끼라도 내 자식이라도 남겨야 된다 라는 생각에 꽃도 피고 꽃도 많이 피고 열매도 많이 맺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매를 많이 열리고 꽃도 많이 피게 하려고 이렇게 하지만 나무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나무 입장에 봤을 때 이 나무는 이 나무에 비해서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겁니다 진짜 불행한 거예요 이런 거는 얘는 정말 행복하게 쭉쭉 크는 거고요 얘는 아 이렇게 있으면 정말 죽는다 안 된다 내 새끼라도 남겨야지 이런 절박한 심정이 가진 나무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수원에서 키우고 있는 모든 나무들 있죠 개들은 자기 자신이 죽을 거 같으니까 과일이 많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과수를 재배합니다 실상을 알아 버리면 뭐 좀 그렇죠 나무 입장에서 보면 하여간 이 녀석은 저의 뭐 겨울음으로 인해서 이 녀석은 행복하게 잘 자라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도 뭐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죠 농장에 지나다니 보면 영상 찍을 거에 많아요 제가 게을러서 영상을 못 찍지만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블로그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자료를 많이 보고 그에 대한 제 생각을 많이 덧붙이는데요 좀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불행하다는 거 눕혀 버리면 이런 것도 자료를 통해서 알았는데요 재밌어요 이렇게 나무를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거든요 혹시나 나무에 관심 있는 분들은 나무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시면 정말 관심이 끄는 대목들이 많아요 네 뭐 자두 얘기하고 체리 얘기를 하다가 실데없는 얘기를 또 빠졌네요 어쨌건 이렇게 탐스럽게 열린 살구 아닌 체리 아닌 요거를 한번 보여 드립니다 네 오늘도 즐겁고 힘찬 하루 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갈테였습니다